처음으로 배울거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박기 쓰면 하나 둘 셋 네번 했잖아. 네번 이잖아. 그러면 리듬이 이렇게 됩니다. 리듬이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리듬을 하려면 1번이 정확하게 되어야되 리듬을 하며 리듬을 하려면 리듬을 하려면 리듬을 하려는 배ター입니다. 리듬을 하려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? 락 같은 거 하면 16분은 뿅 16분은 뿅